구멍사다 출발 불교 이쁬지? 이쁘다 여기가 어디야? 여기 옛천에 초강평이라는거 세월던 건데 그래? 근데 우리 우리가 여기에 얻었어? 그 이상 안나와서 여기가 아 너무... 너무... 오키먼이... 언니... 언니 내 남자친구 경혜이 알지? 네 걔가 이번에 시험에 또 떨어져가지고 또? 뒤돌이 다 들고 죽겠다 아 근데 주거랑이보다 무슨 전반이야? 여기 점솔이 하나 있는데 뭔데 그게? 과거시험을 합격하려면 여기 와서 백바퀴를 돌면 되는데 아 근데 잠시만 너무 당황해 이번에 꼭 각각하리라 백번을 채우리라 두개 조금 더 잡고 이거야 뭐지? 호시구 으아아악 안돼 여보 아 아 아 아 양파 마그러스 양파 아 나 가봐봐 먹으면 죽었다 진짜? 의심 진짜? 작성한 성분이 와서 과거 합격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발을 잘못 찢어서 여기 밑으로 떨어져서 찍었어 그래요? 응 근데 여기 옆에 있던 아내가 막 찢어서 여기 두 종류가 이렇게 두께로 찍는 거야 근데 여기 좌석이 있는 거 같은데? 진짜네? 어 근데 진짜 지금 오는 거 같은데? 응? 외국인인데? 하이!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? 내가 한국에서 왔어요 내가 막내 되셔야 돼 이제 한국에서 와주셨을까요? 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수업 준비하고 있는 곳이 계속 떨어져서 전에서 너무 많이 바꾸었다는 시험을 계속 놀러왔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 전설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백바퀴를 돌면 시험에 붙는 그런 곳이래요 어? 진짜요? 그럼 우리 또 돌릴까요? 돌자라? 백바퀴 돌라요 왜 괜찮아요? 어디요? 아멘